전자책을 무료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채널에서 두 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지역 도서관마다 사이트 형태나 링크되는 과정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원리는 동일한데 모양이 생소해서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시 도서관 센터를 통한 교보 전자책 대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싱거울 정도인데요. 이 방법을 통해 교보 전자도서관의 모든 책들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책마다 옵션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고양 도서관 센터를 검색하세요.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합니다. 인터넷 가입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인터넷에서 가입을 하면 준회원이 되고요. 디지털 자료실, 열람실 이용, 문화행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자료 대출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대출증이라고 부르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정회원이 되어야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온라인 가입 이후에 가까운 도서관에 직접 한번 가셔야 합니다. 정회원, 즉 회원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경기도 거주자, 경기도 학교 학생 및 직장인, 사업자면 가입 자격이 됩니다. 회원증을 받으러 도서관에 갈 때는요. 신분증이나 학생증, 경기도 소재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 같은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자책을 대여하더라도 최초 한 번은 가까운 도서관에 증빙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도서관에서 이것이 바로 확인이 되면 즉시 회원증이 발급되는데요. 즉 정회원이 된다는 뜻이죠. 요즘에는 플라스틱 회원증은 없어요. 바로 모바일로 발급이 됩니다. 바코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회원증까지 발급이 돼야 교보문고 전자책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양시 도서관 센터 온라인 회원 가입만으로는 전자책 대여는 할 수 없다라는 점 체크하시고요. 이제 책을 대여해 보겠습니다. 고양시 도서관 센터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중 전자책을 클릭을 합니다. 바로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으로 연결이 돼버립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보문고 전자도서관에서 우리 지역 도서관에 전자도서관 전체를 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양시 전자도서관 센터 정회원이 되면요. 여기서 로그인을 하면서 정회원 인증이 바로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태블릿에 이미 교보문고 전자도서관 앱이 깔려져 있으면 그냥 바로 스무스하게 연결이 됩니다. 앱이 없을 경우에는 앱을 깔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바로 보기 서비스가 오픈됐다는 팝업이 있네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트러스트라는 책이 신착 자료예요. 그러면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5번 대출되게 되어 있는데 벌써 5명 대출을 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대출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기다려서 원한다. 그럼 예약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난번 라이브했던 위화 작가의 원청을 검색해 볼게요. 여기 원청이 있죠. 그러면 지금 보면 대출이 2번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1명 돼 있잖아요. 그럼 제가 대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운보기를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원청은 이제 15일간 제가 지금부터 다시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역 도서관들이 이런 전자책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보게 되면 여기 도서관 검색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전자책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요금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